아 야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장훈의 서브 서브 천민혁 손은 안되고 먼저 렛 김규범의 서브 아 리스프 정말 잘합니다 포핸드 탑스프 서가고 있는 조재준 천민혁입니다 야 그러나 아무래도 오른손 두명이기 때문에 불리하잖아요 아 그러나 영도 김장훈의 서브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8대2입니다 김규범 김장훈 복식조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 천민혁의 리시브 아 5점 잘 때렸 김규범 김장훈이고요 천민혁의 서브였습니다 천민혁의 서브 더 몰아붙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창원에서 플레이를 뭐 많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살아있는데요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노보 같군요 아 이번에는 천민혁의 서브 천민혁의 서브 천민혁의 서브입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스매시 또 넘겼어요 천민혁 넘겼고요 천민혁 천민혁 시원하 넷 렛 천민혁 천민혁 천민혁을 몇번 흔들면서 통대를 좀 혼란시켰습니다 천민혁 다 어쩔 수 있었어요 영 connais 천 burada 천민혁 iga 천민혁 천민혁 와... 김장원입니다. 나갔네요. 한 점을 내야하는 김규범 김장원. 천민혁의 서버. 넘기지 못합니다. 그러니깐요. 위기의 영도구청. 첫... 첫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